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이경수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전 남편 퇴근시간에 맞춰서 냉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냉면을 만들면서 냉면에는 왕만두가 필수니까 남편한테 퇴근길에 왕만두 좀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요리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까먹어버린 후회였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퇴근을 해버렸고요 여보 나 왔어 어머 맞다 왕만두 아이고 왕만두 나 미리 부탁을 한다는거 내가 완전히 까먹어버렸네 이런데 남편이 갑자기 가방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꺼내는거에요 어? 내가 왕만두 사온거 어떻게 알았어? 어머 진짜? 저는 남편한테 오늘 저녁 메뉴가 냉면이라고 말도 안했는데 어 진짜 어떻게 딱 알고 산걸까요? 남편들 너무 신기했는지 역시 우린 영혼의 단짝이라니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말인데 피터쌤 여기서 남편의 한마디 영혼의 단짝 이걸 영국식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영혼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방선경님이 피터 곧 김장철인데 영국에서도 겨울에 만들어서 1년 내내 쟁여먹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궁금하죠 여러분?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굿모닝 very well 그런 식이 진짜 없어서 김장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쵸 요즘은 뭐 하는 집들 그렇게 많진 않지만 무슨 소리 하는 집 많아요 하세요? 네 저 영혼 아직도 김장이에요 본인은 안 하죠 내가 김장을 왜? 왜 한대요? 근데 영국에 겨울을 위해서 담궈놓고 숙성시키는 그런 음식 진짜 아예 없고 포도주 같은 거는 것도 안 만들어요 영국에서는? 뭐 겨울을 위해서 그런 거 없는데 스튜 요리 있잖아요 스튜 요즘 한국에도 스튜 많이 먹잖아요 약간 이렇게 국물 있는 고기하고 채소 그런 거 냉동실에도 보관하고 약간 겨울 내내는 먹지만 그거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야 안 그러면 금방 상하니까 대구 같은 거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고 피션 칩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그때그때 요리하고 뭐 드시고 살죠 영국사람들은? 그래서 영국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부러워요 이런 각각 나라마다 숙성 요리 있잖아요 뭐 사워크라우드도 독일 거고 약간 독일의 김치 영국은 뭐 피클까지는 있어요 특이한 거 그 피클 달걀도 있어요 보일드 액 진짜 맛이 없어요 영국사람들 티 이런 거는 쟁여두지 않아요? 티 티는 뭐 1년 내내 마시고 근데 딴 나라 요리 그냥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피터 오늘 함께할 영국인 영어 영혼의 단짝 아내랑은 어때요? 영혼의 단짝 같아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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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자 이게 영혼의 단짝 그냥 딱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영국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이 we are soulmate 아 그렇죠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거의 그렇게 나오잖아요 soul s-o-u-l 네 영혼 우리는 s-e-o-u-l soulmate 솔직히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죠 soul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 발음 하려고 sale 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soul 그래서 솔직히 영어 스펠링 더 확실하게 하려면 s-o-u-l 가 맞아요 soul soul e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soul은 영혼 맞으니까 저는 좀 궁금해요 영혼의 단짝은 원래 영어에서 그냥 다운 표현인가요? 그렇게 직역해서 soulmate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렇죠 soulmate는 옛날부터 영혼의 친구 단짝 그래서 영혼이 약간 맞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soulmate는 꼭 연인 사이만 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우리들 궁짝 잘 맞을 때 와 match made in heaven 오 그게 제가 준비했던 표현이랑 더 가까워요 soulmate 보다 match made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하늘 천으로부터 그렇죠 match made in heaven 오 that's a good one 근데 그것도 무조건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match made in heaven match made in heaven도 연인 사이고 제가 준비했던 것도 거의 연인 사이지만 친구끼리도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made가 핵심이에요 made가? 네 made가 있어요? 네 아 그럼요 best BFF도 생각했군요 best friend forever best friend forever 근데 그거는 와이프한테 하기에 조금 그래요 약간 우리는 친구다 절친 그쵸 약간 그런 느낌 made가 들어가는데 자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그렇다면 피타가 준비한 오늘 표현을 들어볼까요? 네 We were made for each other One more time please We were made for each other We were made for each other We were made for each other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이것도 약간 하늘에서 좀 풀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친구군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We were made for each other 혹은 과거 아니더라도 We are made for each other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약간 플러팅 할 때도 We are made for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럼 우리처럼 앙숙이 할 때는 We are not made for each other 우리는 진짜 영어로 단짝이 아니라 우리는 앙숙이 안 맞아 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We're not made for each other We're not made for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밌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We were 과거로 갑니다 그렇죠? We were made for each other each each 스펠링군요 네 E-A-C-H each Soulmates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영어를 많이 쓰긴 해요 그렇죠? Soulmates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오늘 표현 We were made for each other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수님이 의뢰해 두신 표현 영혼의 단자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We were made for dang other 땡에 들어갈 단어 샵 1077 짧으면 좋지만 긴문자 100원 곤란은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See you next time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